여기서 어디로 왔었더라? 길 따라 올라가야 했었나? 여기 거기지 성 어 어디지? 저 성 안에 들어가는거지 저어어어 여기 시계탑 어어 시계탑으로 여기가 인형 두개가 선로 따라갔는데 길이 막혔고 우린 저기 뒤쪽 문에서 들어왔었고 그럼 길 여기밖에 없네 가자 가자 길 따라 가봅시다 저녁은 먹었냐 저녁 7시에 먹었죠 일찍 먹었네 생각보다 일찍도 아닌가? 여기 여기 저번에 올라가지 않았었나? 여기? 여기 올라갔던 기억 안났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영상 하나 보고 아니었나? 맞는거 같은데 근데 요즘에 몇시에 일어나? 요즘에 저기 밤에 하는거 있어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못해도 점심 열한 시점? 아 어차피 지금 시간에 하는게 낫네 흫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 너는? 넌 텐션 안올려? 저요? 저 잘 시간인데요 이제 위atten 근데 이 시간에 아차한거야? 가자 여기서부터 가야지 게임 하다 자면 좋잖아요 게임 하다 잠대면은 나 혼자 떠들게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같이 다자 옆에 이거 아냐? 아예 같이 다 안만 봐도 이긴 승인데 가자 가자 비행 위로 비행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작용하는 것 같고 우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 그냥? 내가 아래를 맡을게 너는 위를 맡아 으잉?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응 닿으니까 없어진다 그냥 저기 시계탑 넌 오른쪽 그쪽으로 가봐 어 요요 여기서 뭐 해야되는 것 같은데 아 같은쪽으로 가야된다 기다려봐 그쪽으로 갈게 안녕하세요 어 여기 뭔가 응 둘이서 해야되는 뭐가 있어 자자자자자자자 새 왜이래 새 왜이래 왜 안내려 이거 내리라고 바닥까지 가야되 아 번거롭네 안내리는데 됐다 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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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시계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뭘 또 퍼즐풀고 해야되는거 같은데 아 생각보다 맵이 넓어보인다 이거 이거 지름필이나 숨겨진 아이템 이제 왔어? 있을 수도 있잖아 으허허 가만있어보자 이거 막 누르기 보단 또 뭐 퍼질 것 같은데 어디 뭐 힌트 같은 게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서로 대칭되는 걸 한번 눌러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응 들어가보자 뭐 또 있나 여긴 길 막혀서 안 되고 아 우리 뭐 아이템 있었지 나는 워프고 너는 시간 돌리는 거였지? 감아봐 한번 길이 생기나 뭐가 되나 한번 봐야지 며칠 안 하다 했다고 그새 또 까먹었구만 아 길이 생기네 이러고 다시 풀어봐 내가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아 됐다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서 아 이거 순서대로다 12 4 7 5 이렇게 있네 1번이 벌 벌이요? 벌벌벌 12시방이야 됐다 그리고 새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검은 고양이 앉아있는 거 그 바로 옆에 거 그리고 달 마지막 멍멍이 마지막 멍멍이 해는 안울러? 아 해가 마지막인가 보다 해가 구 끝 길 열렸고 길이 이어지네 다시 아 이렇게 하나 끝난건가? 타워가? 간단한데? 간단합니다 그전에 비해서 흫 몰라 이제 시작이어서 쉽게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뭐야 저건 솔방울? 흫 근데 왜 터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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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그 이상한光을 좋아해 그 이상한光을 좋아해 그 이상한光을 좋아해 그 이상한光을 좋아해 정확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이 뻐꾸기가 시계 안에서 나오는 그 뻐꾸기구나 옛날에 와우에서 타고 날았다 했는 거야 흫흫흫흫흫흫 너 와우 했었어? 응 안 좋은 추억 얘기를 꺼낼 때는구나 흫흫흫흫흫흫흫 기숙사 살 때 거기 같이 있던 형이 크흫흫흫흫흫흫 와우 24시간 돌이더라 흫흫흫 아니 기숙사 생활이면 진짜 말리스ər그럼도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계속 했을 거 아니야 흫흫흫흫흫흫흫ầ 아 내가 제발 밤에 잠 좀 자자고 하는데 흫흫흫흫흫흫흫흫 형이 내가 스무살 때 그 형 스물다섯살이어서 아무 말도 못 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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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거기 2인실? 3인실? 2인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악이었어, 최악 거기... 니... 방... 아, 하나... 하나 있는거 마저 쓰지 그랬어 그럼? 때가 달랐나? 무슨 방? 방 하나 있었잖아 1인실방 아니야, 그 1인실방이... 나중에 그렇게 된거고 원래는 2일이 일시리였어 여긴 또 어떻게 되나 근데 그냥 가면 돼 여기는 이렇게 아 니 행동보고 이해했다 저위에 지금 시계태업 돌아가는게 발판 활성화시키는 그거네 일단 빨간거 밟고 봐가면서 봐가면서 위에 있는걸 봐 위에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기다렸다가 너무 빨리갔다 내가 이걸 보여주는게 나을라나 아 그쪽에서 보는게 낫겠다 기다렸다가 빨간색 그리고 뛰고 어디 벽에 부딪혀가지고 씹힌거 같은데 방금꺼는 됐고 됐 이게 점프 세게 누르는 그게 있어 꼭 누르면 높이뛰어 됐다 됐고 요거는 그냥 넘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키를 만들어줄게 이리와 타이밍이 이상한데 이거 이쪽으로 가야되는건가 아 이거 바꾸는거구나 내가 이거 밟고있는동안 넌 지나가면 되겠다 이따가 파란색되면은 참 뭐 이상한데 이것도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응 다음 파란색되면은 출발해봐 됐다 가자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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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아 급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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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랑 밟고 초록 밟고 잠깐 쉬었다가 빨강 밟고 됐다 파랑 밟고 아하 찍으면 요걸 다시 잡고 가는 내가 여기 이렇게 감아줄게 자 이리와 잠깐만 잠깐만 빨강이야? 아 빨강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초록 너무 급하겠다 힘들 쥐러고 그냥 파랑입니다 파랑입니다 빨강 빨강 됐어 됐어 열어구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빨강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오고 빨강 갔다가 하나 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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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거를 그 애쓰고 있네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끝났고 오 쉽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정도 온건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마냥 또 술방울인지 뭔지 티나오고 이걸로 아까 그 돔 덱을 부시는건가 뭘 덱을 부시는 멀리 날라가고 끝인데 따라가야되나 따라가야되나 흠 저기 뭐 빨간 막대기 바 하나 생겼는데 뭐지 맵 주변에 뭐가 있는데 물어다가 어떻게 해야되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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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주변에 떠있는거 응 잡아다가 양쪽에 있는거 땡에 부시면 되겠다 몇개 핏 한 4개 던져야겠네 서너개 이게 이게 생각보다 멀리서 해도 된다 야 생각보다 멀리서도 던져 조준만 맞으면은 어 맞네 맞네 진짜네 폭격 한번 해주고 세번 기다려봐요 이쪽 하나 마무리 마무리 됐다 된건가 됐다 됐다 가운데로 오면 된다 이제 일로와 내려와 드가자 여기 인형왑있다 그거 그냥 아무데나 버려봐 못버리나 script 아따 드디 이상한데다 저어주느라고있어 이 인형어떻게 하더라 얘네올려야되는거이냐 얘네 올려야 되는거 아니야 됐다 됐다 오 야야야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 뭔거 알아냈어 여기있으면 내가 나 밀어줘 밀려? 어 감아봐 이제 감는거 끝났는데 흫 그럼 못가지 응? 쇠쇠쇠쇼라고 나가야되는거 알? 얘네를 들어가게 해야될텐데? 이거 감아봐 안감기나? 안감겨 어디 뭐할수있는게있나? 아 옆에여기 올라갈수있다 어 뭐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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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상한데 오 왼쪽에 열린다 열린다 아 이걸 양쪽에서 해야되는거였네 계속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거 시계태엽 저저저저저 가운데 화면 봐봐 가운데 그만 감고 지금 움직일수록 얘가 진짜 너 거기서 계속하고있어봐 그냥 양쪽에서 같이 해야되는거 같은대 어 이쪽도 맞춰면 되겠네 됐다 이상한 데서 꼬집 부리려고 해 요즘에도 레이디 퍼스트 쓰나? 교과서 이런 데서나 보았 어찌 따로 못 들은 기억이 있나? 이것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기다려봐 내가 뒤쪽으로? 안까진다 뭐 어떻게 하는게 있나? 어 살았어 살았어 산거야? 아닌데 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감을 수 있는 데 없어? 저 퇴업 타겟이 안 잡히나? 또 죽었다 저쪽 뭐가 있긴 있나 본데 어 여기 뭐 있다 아 이렇게였네 내가 넘어가는게 맞긴 했었는데 아까는 너무 늦었었네 이쪽가자 이쪽가자 이거 뭐야 쥐인형? 모르겠고 얜 또 뭐냐 돌리는 건가 보다 어 밀어야 되는구나 태극 가문 이게 좀 열리나? 아 올라가네 얘네 어디까지 보내야 돼 얘네 어디까지 보내야 돼 얘 지금 시계 아니었나? 어 시계 탑 다시 또 횡스컬 됐다 점프가 안떼어지네 박.. 뭐 박하면서 적당히 피하는 그런게 있나? 뭐.. 뭐 박하면서 적당히 피하는 그런게 있나? 어.. 일생긴다 시계 아니 근데 이런 느낌이었나? 아 또 감아야 되네 아 난 잘 살렸어 됐다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어.. 맛있는데 뭐.. 어느 시대의 장군이야 저건 어 이게 키네 그치 어 이게 킨데 너무 크잖아 거기가 열쇠구멍이야 이쪽도 열쇠구멍이고 이쪽에 뭐 있나본데 아 이쪽으로 갔다올게 서로 반들어간다고 어디보자 음 이쪽도 한번 보고 잠깐만 혼자서는 안될련 어쩌려나 모르겠네 저기는 3장에 있고 여기는 뭐지 내가 그쪽으로 가는게 낫겠다 그냥 아니 아직 여기도 안가져 으흐 이상한데로 이게 양쪽에서 또 서로 능력싸움에서 뭘 해야되는 그런거 같은데 그냥 서로 눈에 띈는대로 해가지고 간거지 뭐 됐다 반대로 올라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돼 내가 할 수 있는건 없는데 아 여기 아니다 그치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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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여 여기로 들어가 여기 여기로 와 아 요요요요요요요요 요러고 올라가라고 됐다 요러고 뭐 음 이이 이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거는 요 쬐깐한 태엽인데 이웃잠깐만 이웃잠깐만 이웃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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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거 잡을 수 있어? 잠깐 잡는 표시가 안 떠. 여기다 분신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거 같은데. 분신을 어디다 여기다 만든다 치면은. 음? 아 분신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 맞춰서 건너뛰면 되겠다 이거는. 다시 요 앞에 거 먼저 하고. 이러고. 다시 반대로. 음 요렇게. 하고. 대각선 비스듬한 걸로 이젠. 반동탄소 날아가나? 어 됐다. 이렇게 하고. 세 장 내리고. 아까 가위질 하는 거 있지 않았어? 여기. 됐다. 흥. 이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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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면 다시 올라가지. 아. 아니다. 감아봐. 여기다가. 어. 됐스. 요거를. 챙기고. 됐다. 오오. 가자 가자 가자. 이런 식으로. 양쪽. 게 퍼즐 풀면. 되겠지. 여기다 꼽고. 잡고. 감고. 저 큰 열쇠 꼽는 데가 어디 있나 또? 어. 어.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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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게 되려나? 예.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는 그냥 아까. 본 것 마냥 그냥. 점프만 잘 뛰어가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타이밍 봐가면서. 타고. 환승하고. 또 환승하고. 한 번 더 하고. 또. 가서. 내리고. 여기. 서. 아까 했던 것 마냥. 발판인 것 같네. 됐다. 이러고. 여기다가. 남겨야 되는구나.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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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이게 다야? 다 음 어느 위치에서야 이게 편할라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쭈욱 내릴 감아 이거 발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쭈욱 계속 내릴 봐 멀리, 멀리 가 이렇게 더더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됐고 얘도 조금만 오른쪽에 보이는 발판이 제일 밑으로 오게 됐다 여기서 내가 뛰어내빈대고 쭈욱 가면은 나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 같은데 스탑 됐다 너는 감고 나는 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난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난, 난 저기 보겠는데 거기다 왔어 됐다, 됐다, 됐나? 됐다 됐다 여기서 다시 또 챙,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거 챙기고 어 질킬이다 됐다 돌아가자 어 거기도 있구나 옆에 어 생각보다 간단하게 됐고 또 이러면은 아까 그 큰 인형 같은 거, 장군 같은 게 여신을 내리, 꼽겠지? 어헝 꼽고 얘도 돌리고 어 아멘 뭐가 있나? 웬 미노타우루스가 있어 두석만 있는데 그래도 웬 시계 안에 소가 나 해야하나 로데어락 해야되나? 이 로데어락 해야되나? 으음 너 왜 두둑이 맞고 있냐 음 너 왜 두둑이 맞고 있냐 으음 으음 으으으음 으음 뭐 하는게 있어? 아 왜 일로 둘러와봐 아 아 아 계속 두둑이 맞네 아아 빨간걸로 유인을 해야되는구나 잠깐잠깐잠깐잠깐 옆에다가 분신 만들고 이러고 밟아야지 얘 출발하면 옆으로 빠지면 되겠지 됐나? 이거만 보인거 같은데 오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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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 자 또 출발하고 복하지구 어!!너무 야비한데 이거?? 안그러면 죽는데 어떻게,,어..막혔다 이..이거 돌 치워야겠는데 자자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다시 왜 바로 오는거? 아 온다 됐다 아 저 자식 간단하네 자 그럼 우리 억진살 좀 먹어볼까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